안녕하세요 최정입니다. 오늘은 포켓몬 카드를 할건데 여기가 지금 아는형에 놀러와서 찍는건데요. 어디보자 오늘 여기 포켓몬 카드 팩을 좀 샀는데 모르는데 어떤걸 샀냐면 스카이 레전드 하나 둘 셋 넷 넷 넷팩 아 이게 안돼 이게 여기 풀메탈 1이 넷 다 그리고 얼티제네시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장 총 열네장의 카드를 둘 셋 넷 다 열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셋 열 넷 열 다섯장의 카드가 있는데요 먼저 모아둘게요 여기 남의 집이어서 또 바로 쓰레기는 여기다가 버리겠습니다 여기 여기 이렇게 이렇게 준비 됐는데 제가 얼굴이 안보이네 여기 일단은 네장과 이게 한 여섯장 정도 되니까 이게 제일 많아요 이게 하나에 오백원이라고 해서 샀구요 이거는 이거는 이건 천원 이게 네개 천원 이여서 이것도 사왔고 8천원 이여서 또 사왔고 여기 오백원 오백원 했구요 그 아는 형이 그 남은 돈을 저한테 줬어요 워낙 좀 착한 형이어서 그러면 뭐부터 드릴까요 가운데 있는 풀메탈 원부터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카드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포켓몬카드 오랜만에 뜯어가지고 잘 뜯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음 이런게 있고 두 번째는 차곡차곡 울트라비스 오 몬냥이 슬리프 이건 기본에너지 슬리프 그리고 해무기 꼬마돌 그리고 멜탄 아직 GX카드는 안나왔어요 다음 것도 버터풀 버터풀 아세로라 보스로라 기본엔드 전기 야돈 가보리 팩터피 이렇게 그리고 다음 거 약간 GX 느낌이 여기 좀 나고 있어요 음 태화 스프레이 뭐 이런 게 있네요 이것도 태화 스프레이 고지 물 나홍마 어니북이 갱도라 그리고 덩쿠리 네 이제 마지막 풀메탈 GX가 있기를 비나이다 비나이다 아 리오르 얘도 인간이고 덩쿠림보 기본에너지 아보 야돈 가보리 캡터피 이렇게 이렇게 나왔고 다음은 스카이레전드 파이어 프리저더 아마 이 종합 이 아마 같이 들어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도 한번 같이 뜯어보겠습니다 못 나온 카드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음 잘 나온 것 같고 음 피카츄 명탄전 피카츄 그거구요 달콕퀸 전순목 울트라비스트 리사이클 에너지 내루미 크리만 기본에너지 달콤하 눈쓰개 나한테 GX가 안나왔어요 자 그럼 오늘은 GX 박탈하는건가 어디 보자 한번 봅시다 전설 세계의 전설이 하나 GX로 등장 유크신 이게 전설이죠 아마도 노우말 몸통 박치기 아 눈사람 요즘에 헤어지면 코가 조금 내루미 그리만 기본에너지 타임럴 그리고 마지막은 돌사리 티카츄 신발 실내와 구두 장화가 같이 들어가있구요 오 코가 좀 간지러웠어 눈여왕 내룸벨트 포켓몬 매니아 부우브랑 썬드가 아니 부우브랑 썬드가 아니 부우브랑 일반 일반 화 네룸벨트 불화살빈 기원에너지 이제 눈쓰게 그 다음에는 타임널 아 마지막 GX가 있을지 봅시다 운빨이 쓰려나 운이 너무 없음 없는데 유크시 도두가스 노말제트 둔타 화살곱인 기본 풀에너지 달콤아 눈꼬마 네 이게 스카이 레전드에도 없군요 그럼 마지막 얼티미제트 여섯장 이면 아마 있을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그럼 으악 으악 네 여긴 없네요 날라오는 김에 다 봤는데 없어요 오 비밀젠네시스 또 한번 가보겠습니다 칼비롱 화염래요 달굴래요 고 짜장고 가 소레기 다음에는 있을까요 잘 봐 있으라 깡이 없으니까 여긴 있을거야 모래성이랑 림피아 초라기 나룸퍼트 이브이 여기 보자 그리고 다음은 오 청년새 GX 오케이 GX 섬유 섬순새 등표 목도리 기태 톱치 짜랑고 가 어 잠시만요 네 일단 지금 나온건 춤춘 춤춘새 GX 구요 아 제발 세워온 GX 카드 한장만 더 시카이저 이치트 플라베베 시레오 레오코 두개 남았습니다 두개선 과연 나왔지 여러분도 지켜봐주세요 아 으악 아니 14장은 사는데 하나도 안나오면 진짜 이거는 똑같은게 아니라 다른거죠 나룸님 비브라바 코코파스 스 코스모 눈꼬마 마지막에 하나만 더 나눠주세요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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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.. 데코파스 렌턴 노래 들지 코스모그 제발 릴링 릴링 에 결국 GX는 충수존사의 GX냐 요 여기 지워볼게요 시멋 안나온 카드들이 있는데 나온다 여기 띄어 네 오늘은 꽝입니다 아 꽝이네요 네 그러면 네 원래는 이게 제가 나왔으면 좋아하는데요 요게 나와버린대요 아무튼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고 다음에 또 새로운 자막과 게임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